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꾸 보고 싶죠? 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맞죠 사랑하니까 성경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언제 어느새 우리들 사이에 동지의식이 생겼죠 말썸의 종이라는 성경말씀도 말씀이지만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좀 아부성이 있네요 그래요? 제자리로 갖다 넣어주세요 우리가 말썸 때문에 만났으니까 자꾸 말썸으로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 했는데 강의를 많이 했죠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느껴져요 제가 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면 사람이 인간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우와 불안해지는 게 없고 우리 교회 세신자 중에 한 분 이렇게 보면 세상 속에서 오래 시달리며 살다 보니까 늦게 교회에 나와서 그런지 좀 존재가 좀 불안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항상 마음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쫓기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존재의 불안이에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존재가 튼튼한 기반이에요 딱 서서 태산이 움직이지 않듯이 우리 존재가 언제나 든든한 기반이에요 욕망 욕심은 정말 많이 사나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게 내렸죠 그렇죠 우리 나원 씨도 처음에는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이쁜 탤런트잖아요 그렇죠 그죠 영화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욕망이 좀 많이 보였는데 요새는 보면 초월한 것 같아요 얼굴이 편안하고 그죠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 말씀을 이제 마음을 자본에서 봉독합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36강 거룩한 백성이 피해야 할 저주 자 퀴즈 문제 1절에서 몇 절까지가 축복? 13절 그러면 당연히 14절부터 읽습니다 두 절 두 절 두 절 읽고 22절은 모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총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쇄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때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미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총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노트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다같이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느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주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무섭다 벌써 이거 22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으스스하죠? 이미 망했어요 이게 몇 절까지 이어질까요? 계속 40몇 절? 46절 저주문을 이렇게 길게 읽으려는데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렇죠? 두려워요 왜 이렇게 길게 내놨을까요? 저주문을 46절까지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예방하려고 둘째 문학적 효과는 뭐예요? 짧고 긴 걸 대본다 축복을 이렇게 한 다음에 기게 저주문을 넣은 문학적 효과는 뭘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살 땐 다 잊어버린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저주문을 보면서 빨리 앞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읽기가 싫었죠 그죠? 심지어 보세요 29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29절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왜?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자식을 잡아먹은 거야 자식을 잡아먹는다 와 끔찍하죠 제정신으로 먹었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불행하게 된 거예요 이쯤 돼서 읽으면 목상하기가 싫어져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빨리 이걸 치우고 앞에 축복무문 읽고 싶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평소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돼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성경 여러분이 읽을 때 막 확확 넘어가는 거 아니죠? 네 통독을 하지만 항상 한절 읽으면 목상기도 한절 읽고 목상기도 이렇게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 그래야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14절부터 봐요 자 이렇게 불행한 사태는 왜 생기나 청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 이게 명령이에요 군대에서 상관이 장조가 명령을 하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무조건 들어야지 전시회에 명령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명령 물복종은 명령 물복종은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엄하시죠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 규례를 멸시한다 멸시 무시하는 무시하네요 상관이 뭐라고 말하는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열받죠 뭐 공기교육대가 그렇죠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교감이 틱틱거린다 흥 그러면서 흥 선생님 여러분 듣지 마요 제가 엉터리 이러면 뭐 그래봐봐 그러면 교장선생님 기분이 어때요? 잘릴 것 같은데요 짤릴 것 같은데요? 교장이 잘리네 교감선생님 교감선생님 잘리네 교감선생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뭘 말하는데 흥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겨우 성도들이 만약에 듣는 등 마는 등 멸시하면 그 교회는 완전히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를 수도 없고 부흥될까요? 아니요 부흥 안된다 어려움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탐욕을 버려라 이런 말씀 들으면 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되더라도 노력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흥 무슨 탐욕을 버려 인간은 다 욕명대로 사는 게 인간의 존재지 난 못 살아 그러면서 난 더 가질래 뭐 이렇게 난 더 욕망을 채울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마음의 하나님의 계명을 법도를 싫어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우리 민숙에 보면 민숙이가 이제 굉장히 수련책이에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막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난리를 버렸을 때 거기에다 메추라기 고기를 줬거든요 그때 기브롯 핫다와 말 자체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막에서 맛나만 먹으니 고기를 한번 먹고 싶어 그렇게 아파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고기를 줘봤더니 두 간만에 사제기를 막 해버렸어요 메추라기를 성경에 보면 네 맞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고기가 저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마음속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상하대요 하나님 이상해 고기 먹는 그게 뭐가 그래 나빠서 하나님 삼겹살 한 번씩 먹고 살아야지요 주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너무하다 이런 마음이 속에 딱 드는 거예요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왜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민숙이 써놨을까요 독자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독자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이상하다 하나님도 참 거기 한 번 그렇게 오래간만에 그냥 허겁지겁 먹는다고 뭐가 그리 나빠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심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테스트하신다 본문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15절은 발문이에요 발문 이제 저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서문처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끝에 이 끝에 결문이 있어요 45절에 결문이 있어요 45절 한번 볼래요 네 한번 읽어봐요 누가 큰 소리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급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저주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이 축복과 저주문을 끝내는 결문이에요 그래서 발문과 결문 두 개가 이제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그럼 내용문은 뭐예요 이제 16절부터 막 저주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어떻게 행해요 재앙을 내리겠다 첫째 폐병 걸리기 폐병 옛날에 폐병 걸리면 죽었죠 요새는 폐병 뭐 그럼 많이 고치고 하지만 옛날에는 약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열병 콜레라 오오 이거 전염병이죠 열병 장티푸스 이런 건 열나죠 열병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둡고 뭐예요 봉사되는 게 시력이 막 찝찝해 가고 예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세약하게 뭐예요 생명이 세약하다 무슨 뜻이에요 심장이 안 좋구나 심장이 안 좋구나 신장이 안 좋구나 자꾸 힘이 없구나 생명력이 없어 자고 나도 찌붙고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이거는 생명이 세약하게 그냥 살기도 싫고 죽장이 너무 아깝고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해 생명력이 세약해지는 거예요 힘차게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꾸 추움 늘어져 공부하기 시작하고 눕고 싶고 이게 이제 생명이 세약해진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은 생명력이 싱싱해진다 생명력이 강해진다 의욕적이고 뭐든지 긍정적이고 하자 그러고 생명력이 세약해지는 사람은 부정적이 돼요 웬만하면 하지 말지 뭘 그러고 또 해 또 하시니까 귀찮게 막 귀찮아진다 생명력이 막 넘치는 사람은 활기차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기행력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또 뭐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세약하게 되고 또 파종한 것은 헛댕이니 파종한 헛댕이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늘을 심었는데 쭉쩡이라 뿌리도 안 내려 썩도 안 나 그래서 한 보름 뒤에서 보니까 다 없어 완전히 농사가 망할 거예요 씨를 뿌려도 나질 않아 파종한 게 그러면 이게 축복받을 때 우리는 농사에 큰 성공을 거둔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농사가 망한다 그래요 또 봅시다 대적이 그 별매를 먹는다 대적은 원수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서 진 거야 땅을 뺏긴 거야 그래서 농사 짓는 거 다 가지고 가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들이 먹게 되고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칠인이 패전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다 아 세상에 끔찍하죠 네 일본 사람 주제소가 딱 면사무소 옆에 딱 들어왔다 일본군 현사가 칼을 착 차고 착닥착닥 하면 다닌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죠 네 거기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경험했죠 네 우리 역사에서 네 그 다음에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무도 안 쫓아와 근데 왜 도망 다녀 무서워서 뭐 존재가 불안이지 누가 자꾸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 나는 누가 때려 죽일 것 같아 누가 나를 저 골목만 돌아가면 저 뒤에 어떤 강도가 나를 지금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불안에 불안증 네 불안증이야 초조 불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주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너희를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 치료하는 길은 뭐예요 정신증병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그러는데 그럼 치료하는 법이 뭘까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교례를 멸시하지 않고 법도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점점점 회복돼요 네 말씀이 여기서 하는 거죠 네 저주에서 풀려나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의존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벌써 젊은 시절부터 아기 둘놓고 묘한 환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는 거야 2시쯤 3시쯤 잠을 못 자 괴롭혀 소리 들리고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다니는데 안 떨어지는 거지 계속 제가 교회가 7년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이 감사의 표시를 작년에 하더라고 우리 목회 시작하고 말씀으로 계속 했더니 정신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약도 한 주먹씩 먹다가 이제 그냥 한두 알 정도 줄이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안 믿는 남편도 교회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와이프가 고치움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존경하고 예수를 따르고 이렇게 하면 다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18절 한번 볼래요 18절 뭐라고 써놨어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증거라 7배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해도 아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이렇게 당해도 하나님을 정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배나 아이고 무섭죠? 네 성경이 저주문 읽다가 여기서 그만 읽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또 있어요 21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중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나오죠 또 7배는 그럼 또 어디 있어요? 23절 또 봐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진보하라 그죠 그 구절에서 아까 읽은 아들 살 딸 살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면은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모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네 그것까지 요건 좀 분위기가 어때요? 살짝 좋아지고 있어요 살짝 좋아지고 있어요 살짝 그게 이제 노리는 목적이에요 저주문이 노리는 목적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저주에서 풀려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이제 40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계속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네 그것까지 이때 분위기가 어때요? 좀 좋아 이제 회복되는 방법을 묘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회법은 딱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죄악을 자복하고 자복이 뭐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 그렇죠? 아버지 주머니에서 내가 100원짜리 꺼내갔어요 아버지 찾지 마세요 제가 가져가세요 미안해요 이러면 그게 자복이에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죠 때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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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나 맞을 건 맞고 용서는 하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용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줍니다 여기 보세요 죄악을 자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깨닫고예요 깨닫고 깨달음이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못 깨닫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죠 거기 누가 보고 보면은 아 맏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잘해주는 걸 보고 불평을 했죠 뭘까요? 아버지를 아직 잘 모른다 그렇죠? 그 마음을 자식 사랑의 마음을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제 깨달았죠 멀리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지엄 열매로 그냥 배를 줄이고 있다가 아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하면 왔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겨주면서 그 손에 인정반지를 깨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때 아버지를 깨닫는 거죠 역시 집이 최고야 그것도 있어요 역시 집이 최고구나 그것도 깨닫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디예요? 41절에 있어요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결과는 뭐냐? 마음이 낮아진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겸손 겸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종교 생활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은 약도 없어요 엄청나게 오래가고 고생해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잘났어 나는 착해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야 이만하면은 됐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예수를 저렇게밖에 못 믿어? 왜 새벽 기도를 못하는 거지? 왜 수요일 내배도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있어 주변이 되게 많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어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 고쳐주시겠지만은 많은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죠 네 그럼요 힘들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죄악에 물드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 존재인가를 알면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남을 비난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야 되겠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구나 아 그럴만해 그 다음에 관용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져 그러면 종교 우리 기독교의 종교생활의 목적은 뭘까요?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전환되는 데 있어요 우리 온 존재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 종교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의 다른 목적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대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 이 말이 요체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제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축복을 복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 이기적으로 욕망 따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그 위에 뒷고 올라서 사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저주를 이제 다 보려니까 너무 좀 그렇지만 봅시다 18절에 이하에 보면 교만을 꺾고 보세요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하면 교만을 꺾고 이야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의 첫째 특징은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 교만해서 얻은 게 세력이에요 세력 영어로 하면 파워 그러나 세상적인 이 사상의 특징은 권력을 획득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서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규정해요 죄 그럼 잘 납득이 돼요? 납득이 안 되죠 힘들죠 구청장 되고 또 과장에서 또 부장으로 진급하고 우리 회사에서 내가 그래도 파워메이킹하고 그죠? 그래 살아야 인간답게 살지 그죠? 그리고 파워메이킹하다가 또 상대방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면은 더 좋고 또 지민은 또 몇 년 또 가만히 또 한 번 또 달라붙고 그죠? 그게 일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네 교회는 그러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아 지금 목사님이 파워맨이에요? 네? 그런 교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기는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야 성경은 어떠한 체력도 파워도 우리 하나님 파워 외에는 인간이 구성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세상적인 단체가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가장 낮은 자가 어뜸이 된다 자기를 버리고 형제를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될 것이오 역설적인 대회에요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곳 파워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곳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당회장인데 그러면서 장로교회는 목사가 당회장이잖아요 모든 결정권이 있죠 그것이 이제 섬김의 결정권인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막 지시형으로 막 내리누르고 카리스마로 막 끌고 가면 세상의 위치대로 가면 교회가 경영은 잘 돼가지고 커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라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를 병들게 하는데요 이런 전체를 다 교회마다 다 없애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너희 세력으로 말면 막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교만은 교만의 뜻은 높다라는 뜻이 높다 높아지는 거예요 높으신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이게 이제 저주받은 결과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의 철과 같이 땅이 녹과 같이 되어서 땅을 갈아도 소출이 없어 즉 경제가 망해 무슨 연관이 없는 것 같죠? 경제학은 매우 합리적인 학문인데 성경의 경제학은 보면 아주 비합리적이야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남을 꺾고 사랑하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 앞두기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경제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도 그럼 반대로 가야 돼요 낮은 자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희생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면 경제는 부흥한다 성경의 경제학이다 자 그 다음에 21절 봅시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저주받은 거 더 많이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속도를 좀 내봐요 덜짐승이 막 나타나 자녀를 움켜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고 인구가 줄어든다 길이 황폐해진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 길에 잡초가 막 나서 동네가 황량했지 그 다음에 봅시다 23절 이하에 자 칼로 은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라 모이면 성읍의 도시에 성읍은 도시예요 도시에 모이면 연병 연병이 모여요 전염병 전염병 메르스 같은 거 막 훅 참고를 안 되겠죠 구제역 막 이런 거 우리 전염병 여러 번 경험했죠 지금 신종 뭐 신종 플루 신종 플루 메르스 신종 플루 메르스 뭐 이런 거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의 이제 막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26절에 보세요 양식을 끊는다 경제가 나빠진 게 먹을 게 없어요 경제가 나빠지다 나빠지다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열 여자가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먹어도 배부러지 않냐고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열 명이 떡을 구워서 왜 저울에 달아줘요? 공평하게 나누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긴 했는데 기별도 안 간다 간의 기별도 안 간다 간의 기별도 안 간다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거기 읽으면 그 장면이 나와요 성벽이 포회를 당했는데 엄마 산모가 애기를 떡 놓고는 자기도 모르게 가마솥에 푹 삶하고 먹어버렸어 어머 그리고 먹고 배가 좀 채워지니까 내가 뭘 먹었지? 자기 애기를 먹은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통하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무서운 징벌을 당하는 게 저주가 내린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또 있어요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두 엄마가 약속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래서 애를 잡아먹었어 지진 쪼개서 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오리발을 낸 거야 내 아들을 못 쪼 그러면서 그래서 임금님 왕표가 재판을 하러 온 게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엄마들인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이거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덮치고 하는 삽시간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서운 화력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도 원자핵 무장들 하고 있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길로 관용하는 길로 용서하는 길로 섬기는 길로 열심히 나가야 돼요 교회가 이거 안 나가면 이 사회가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의 뜻이에요 이영재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우리 이러한 무서운 이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죄를 자복하고 첫째 회개 교회에 가면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순서가 있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음란하게 행했던 거 간음했던 거 속였던 거 그 다음에 사기쳤던 거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회개해야 돼 자복해야 돼 자복 자복은 영어로 confession 고백해야 돼 고백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깨닫고 성경의 41절에 깨닫고 그 다음에 누가 읽어봐요 깨닫고 다음에 41절 그 할래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그거의 핵심이에요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이 정도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 형벌은 받아야죠 성경의 사설이 아까 성우 아버님이 자복했을 때 꿀밤은 때렸잖아요 도둑질을 했는데 용서는 해주시지만 벌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 우리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 있죠 또 도스토이브스키의 죄와 벌 이런 작품들에 보면 그 연약하는 여인을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와서 크게 각성하고 뉘우친 다음에 그 또냐를 따라서 시베리아까지 유형을 스스로 가죠 왜 기쁘게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래서 온 나라들과 이러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43절 땅이 안식을 누리고 그들이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44절이 회복돼요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봐요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죠? 회복됐죠? 이 회복된 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46절에 보면 이제 전체의 결론을 결문을 거기다 내놔요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우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수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법도가 율법이니라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도가 여기서 이제 끝난다 소리예요 끝난다 그러면 27장까지 있잖아 네 그럼 27장은 뭐야 그러면 27장은요 27장도 또 법문인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다 끝내놓고 뒤에 하나 더 붙이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강국죠? 수록?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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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편지 쓸 때 하는 거고 출신 법 부록이다 그죠? 27장은 부록이에요 우리 레비기 특징이 제사법 뒤에 부록 붙었죠? 네 10장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저기 자식들 자식 둘이 가 불에 맞아 죽은 거 제사법 억여갖고 그 다음에 정결법 뒤에 부록 몇 장? 레비기? 16장 16장 맞았어요 속제 대속제 1 그리고 17장부터 성결법이 시작되어서 26장까지 끝나고 27장의 부록이다 제 3부작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부록 공부를 하겠어요 부록을 왜 내놨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분분해요 의견이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학자들의 의견을 조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분 생각도 듣고 2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7장을 어떻게 해와야 되겠어요? 예습을 해야 됩니다 예습 한 번만 읽으면 될까요? 여러 번 여러 번 읽어야죠 되게 어려워요 27장 네 되게 어렵다 그래서 27장 여러 번 읽어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레비기 전체로 이제 끝나죠? 네 그러면 끝나면 그걸로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민숙이가 있습니다 민숙이 있는데 레비기를 이 각 부록 있는 그 1부 2부 3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머릿속에 지금 다 정리가 딱 돼 있지 않죠 네 그만큼 레비기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 맥락에서 우리말로 삼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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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신학적 주제를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앞으로 갖겠어요 네 집에서 이제 27장 읽고 그 다음에 레비기 1장부터 다시 땀 축축 읽어보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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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계속 되게 두려워서 뭐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랬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무서웠는데 청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회개만 잘하면 돼 진짜 나아오고 행복하고 혼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내 삶에 뭔가 스페셜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소소한 일상들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그렇죠 이 귀함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았던 거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벌을 기쁘게 받을 줄 아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요 네 평벌을 받으면서 에이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받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는 거에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행을 잘 지킵니다 그렇지 잘 지킵시다 잘 지켜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빌리뽀에서 만난 자세곡감 장수는 누구인가요? 1번 나함 2번 로암미 3번 루디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국물의 도전 공개 공개 공개